허스키하면서도 맑은 목소리를 내는 가수 박혜경이 5집 앨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노래의 서신이 타이틀곡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불린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메이크 허가를 받아내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서신의 뮤직비디오에는 또 한 명의 반가운 얼굴, 가수 김수희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박혜경의 서신, 감상해보시죠. 달빛이 유난히 도구와 내님이 보낸 마음 아닐까 같이 발로 달빛 보내 아느니 다정한 숨결이 들리네요 별들이 너무나 가까워 내님이 주는 선물 아닐까 한 걸음의 별들에게 닿은 따뜻한 입맞춤을 주네요 어여 없는 꽃님결에 내 손길 담아보내면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표현이 아닌 걸 불어오는 하나님 먼저 말을 건네면 귀 기울여 주세요 수줍은 고백 달빛이 유난히 도구와 내님이 보낸 마음 같아서 까치발로 달빛 보내 아느니 까치발로 달빛 보내 아느니 내님이 주는 선물 같아서 한 걸음의 별들에게 닿으면 따뜻한 입맞춤을 주네요 따뜻한 그대 품을 받아요 따뜻한 그대 품을 받아요 사랑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죠